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년이 되는 거 알아? 천년? 천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 현재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참 벌써 세월이 오래 흐르긴 흘렀네요. 바로 이 사건 누구보다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 오피스텔에 진입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급기야 경찰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분이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그 시점부터 정치인이 된 이후까지 자신의 삶을 담아서 책을 펴냈네요. 제목이 표창원의 정면돌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달이었죠. 네. 12월 11일날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러면 3, 4, 5, 6, 7, 5년 하고지 몇 개월 흐르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버린 세월 아닙니까? 특히 표창원 의원한테는. 네. 저한테는 엊그제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이 현재 진행형 같고요. 그런데 벌써 5년이 넘게 흘렀다는 게 참 한편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아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지금 방송 들으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시점 그때 경찰대학교 현직 교수였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관 출신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뉴스 즉 모 오피스텔 앞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가 있고 그 안에는 모 여직원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이런 게 보도가 나왔을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전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던 경찰대학교수 범죄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언론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치를 하는데 인터넷 기사로 딱 뜬 거예요. 그런데 사진 한 장과 함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밑에 제목이 달려 있었고요.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기울이는 듯한 모습에 문을 열어주세요.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들여다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 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그걸 딱 접하는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하나는 이거 그냥 범죄 사건인데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이야라는 생각이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에 권력형 범죄 사건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이렇게 이어져오던 장세동 또 수지김 사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혹시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반면에는 과거에 조작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의 조작 김대엽 사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은 큰 문제다 이거.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렇죠. 야당이 허위 사실을 또 내세워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흑색 선전으로 흐려버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전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워터게이트 이상의 여론 조작이 또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경찰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바로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고 진위를 밝혀서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쪽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냥 경찰 교과서적인 대응이죠. 그렇습니다. 경찰 대학에서 배우시던.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도 그렇지만 경찰이 70년 넘게 검찰로부터 독립하는 수사권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약한 모습을 권력 앞에서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수사권 주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른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경찰이 좌우 우면하지 않고 권력 눈치 안 보고 야당 눈치 안 보고 진실을 밝힌다. 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대단히 강하게 들었었던 거죠. 그 야당의 일종의 흑색 선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 밝힐 건 경찰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냥 올렸죠. 제 생각은 있는 그대로.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엄청난 파장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경찰 관계자 저랑 아는 친구 맺어져 있는 지인들이 보고 경찰 수뇌부나 혹은 수소경찰소나 이렇게 연락이 가서 뭔가 상황 변화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지. 이런 기대하에 그냥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직접 지인이 만약에 그 사진이 찍혔거나 수소경찰서에 있다라고 알았다면 지인한테 바로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전화로 하고. 전화로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또 사진에 나온 사람은 낯선 사람이고. 이래서 그렇게 그냥 SNS 올렸거든요. 그 원칙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난 비판, 비난.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사태가 상당히 커져버렸던 거죠.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라고 공격받았죠. 주로 어디서 공격을 했나요?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인터넷상에 제 블로그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에 엄청난 저는 낯선 그런 거의 똑같은 유형의 이야기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고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일일이 저는 주로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해드렸었거든요. 참 순진하셨었네. 그리고 그 전에 워낙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나 범죄 프로에 나오고 하니까 문의들이 많이 이렇게 SNS에 올라왔어요. 범죄에 관련돼서. 그럼 제가 주로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리고 이랬었기 때문에. 또 뭐 수십 수백 건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이나 항의, 비난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너무 힘든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경찰 대학 측에서도 혹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초반에는 그날 밤 12월 11일 날 오후부터 밤까지 상이니까 그때는 경찰 대학 관계자나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상태였고요. 파장이 커져서 그다음 날 막 언론 보도가 되고 심각하게 막 인터넷상에서도 말이 돌고 정보과에서도 보고가 갔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지인들, 경찰 내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유성 연락인 거죠. 회유?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논란이 휩싸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빠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용히 있어라 그냥?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저와 직접적 관계가 있고 잘 아는. 그런데 그 위치나 지위로 봐서는 사적인 연락이기보다는 공적인 연락으로 짐작되는 이런 분들로부터 연락이 꽤 많이 왔죠. 조용히 있어라? 네. 그런데 조용히 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불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감당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반발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안이 또 이제 저에게 갑자기 그런 비난이나 공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위를 가려서 이런 잘못된 대응들 한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 공격을 강하게 가해서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그 의견 자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누르겠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를 안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연락이 와도 연락을 안 받고 계속해서 제 글을 올렸었죠. 그리고 경찰대 교수직은 스스로 그만두신 겁니까? 퇴직당한 겁니까?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표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왜요? 사표를 쓰게 되면 파장이 커지니까. 네. 그냥 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이제까지 그런 글을 올린 것들을 사과한다든지 혹은 그냥 중단하고 그만두어서 이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로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 내용들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사직을 말리려고 대단히 좀 무리할 정도의 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위하는 듯이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형도 육사를 졸업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제기라고 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대단히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겠는데 나는 전혀 거기 개의치 않을 테니까 사표를 쓰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어디서나 나를 마주치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후배가. 그런 상황까지 협박도 하고. 일선에 나가 있는 경찰관인 제자가 부끄럽다. 너한테 배운 게 부끄럽다. 이런 식의 글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뭐 학생 운동권 출신도 아니시고. 전혀 아니죠. 그 반대편에 있었죠. 경찰대학을 나오시고 경찰대학 졸업해서 경위계급장 달고 데모 막는 선봉에 서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선 경찰서에 형사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다가 유학 가서 경찰대학 교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사표까지 던지게 됐어요? 저는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그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나 이런 것과의 연관성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다만 제가 좀 그전에도 형사 사건 형사 때 처리할 때도 상부에서의 청탁성 연락. 누굴 봐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 받고 제가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받고 이런 경험들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식의 조치나 압력을 대단히 좀 싫어하고 불쾌했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나이도 40대 중간 그 당시에 넘어서는 상황에서 살만큼 살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만큼 아는데. 이 상황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그 당시까지는 개입했는지 여부는 몰랐지만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면 그냥 들어가서 수사하면 될 텐데 수사를 못하게 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그 당시 여당과 후보가 계속 경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논리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선 바로 직전에 서둘러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내는데 터무니없는 내용을 발표했고. 그렇습니다. 16일 밤 11시. 일요일 밤 11시였죠. 그것도 또 표창원 의원이 그 당시에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또. 네. 경찰 역사성 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된다. 거기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이거거든요. 어느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이제까지 수사했지만 어떤 실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고.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3일 전이거든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19일이 대선인데 12월 16일 날 일요일 밤 11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 여론 조사 결과가 1, 2위 후보가 거의 근접한. 흔히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론 조사 결과는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뭐하러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비판들을 제가 계속 제기를 했죠. 바로 이제 그 상황이 경찰은 서둘러서 그렇게 막 가는데 현직 경찰대 교수가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는 코멘트를 하고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민감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12일, 13일, 14일 되면서 그 민감성이 온몸으로 와닿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포항 출신이시고 영폴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가계 구조고 저희 부친께서는 해병대에서 계속 계시다가 국방부에서 대북 관련 업무도 하셨어요. 완전 꼴통 보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지인분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경찰대학 교수고 TV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 빨갱이 야당 편을 듣느냐. 이래서 저희 집안도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대로 못 있겠더라. 경찰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그 당시로서는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제가 그냥 아닌 것처럼 물러서서 글을 안 쓰게 될 경우 이후 내 삶이 20년, 30년 남았는데 너무 비겁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 폭풍과 같은 시점들을 지내고 사표를 쓰고 나와서 정치를 하기까지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 권유가 쭉 있었는데 안 하겠다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계속 거부하셨었고 그러면서 저술 활동하고 방송에 시사평론 활동하시고 그런 활동을 쭉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영입 제안을 계속 거절하다가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2015년 재기후로 10월 한 13일, 20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제가 SNS에 계속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글을 올렸었어요. 워낙에 정치 영입 제안 또는 설, 기사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했던 그런 국정원 사건에 대한 비판, 경찰 비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모두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강변을 하면서 정치를 안 하겠다 했던 거죠. 그랬는데 2015년 연말이 되면서 당시 세정시민주연합 야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당 혁신안에 반대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김한길 이분들까지 다 탈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제 직업까지 다 버리고 완전히 우리 집안으로부터 문제도 이야기하고 경찰에서는 배신자 소리 듣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정의를 좀 밝히고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제가 어떤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직접 해야 될 사람들이 당시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슨 다투면서 갈리는 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분노가 많이 일어섰고. 그러다 차에 당시 문재인 세정연 대표께서 만나자 이러면서 도와달라 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치를 하게 됐죠. 이제는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좋으십니까? 네.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고요. 당시에는 멋진데 저희 부친께서는 의외로 본인이 살아오신 사람과 상당히 다른 삶이긴 하지만 저에 대한 좀 신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널 믿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극복을 못하셨어요. 몇 개월을 알아놓으시고 온통 그냥 경상도 분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로부터 시작된 게 이 책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왜 정치인이 되었나가 두 번째고 지금 이제 탄핵 이후 세정부가 들어선 그때로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왜 내신 거예요? 이 책은? 우선은 지난 대선 끝나면서 그동안의 이 5년이 너무 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 중에서 너무나 격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컸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고생이나 일반인들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들. 왜 프로파일러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게 생생한데 이분들은 다 잊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정치 선배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초심이 강하고 실수는 하셨을 텐데 많이 이렇게 그런 걸 잊어버리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겪고 생각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저는 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 이름에 정면돌파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정면돌파하겠다? 네. 그런 각오이고요. 그리고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 어떤 좀 더 쉬움들 편한 길 이런 거 보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담았습니다. 정치인이 돼서 야당 의원 잠깐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네. 이 나라는 바뀌었나요? 바뀔 수 있는 방향성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라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소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이한 또는 불법적인 그런 관행들이 사회 요소 요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상호 신뢰하에 나도 반칙 안 할 테니 당신도 반칙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도도 고칠 수 있고 과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잡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향만 잡았다? 네.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되고요.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올바로 우리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인사부정 또 학사비리 또 사법비리 이런 것들 없는 정관예우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나라가 절차대로 법대로 운영되는구나.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죠. 방금 문자로 참 흥미 있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바로 제가. 2, 3, 2, 4번 쓰시는 분인데 스스로 표현한 아주 꼴보수로서 그렇게 살아오실 때 과거 야당이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믿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믿지는 않았지만 의심은 했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얘기만 들리니까 언론 보고 방송 보고 하면 그럴 듯해 보이거든요. 간첩죄로 재판도 받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물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긴 했지만. 간첩죄는 아니죠. 내란치였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막 나오니까. 의심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정도의 인식들은 있어 왔죠. 하지만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인식들이 일반인들에게 만들어지는가를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고요. 저에게도 그 종북 프레임이 쓰여졌었으니까. 저에게도 그 당시에 워낙 제가 제기했던 경찰상 즉시 강제, 헌재,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 자체를 부정화하기 위한 방법은 종북론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던 경찰 내 종북이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경찰 내 종북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였고. 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밝히면서 제 부친의 과거 북한 쪽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 하신 분이라고 목숨을 걸고 이랬더니 거봐라 북에서 왔어요. 종북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종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소위 운동권이라고 했던 분들, 민주 열사, 투사 이렇게 불리셨던 분들. 이분들이 경찰 커뮤니티 내에서는 조금 그런 빨간색 있는 분들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나마 제가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으면서 많은 반성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성과 죄송한 마음.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이제는 거긴 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계속 그 프레임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분들께서 종북 이런 걸 입에 올리실 때마다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좀 그걸 벗어나라. 그건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당당해야지. 보수 원조로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렇게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까칠한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원한다는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제가 전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표창원의 정면돌파를 들고 오신 표창원 의원.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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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